여러분 반갑습니다 쑛쑛 어반입니다 갑자기 또 이게 뭐 뜨겁는 뭔 뻘찍거리냐면 그냥 블랙핑크 따라 해보고 싶은데 잘 안되네 어쨌든 오늘은 양현석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옛날부터 내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최근에 뭐 안 좋은 것들 많잖아요 어디 뭐 매매니 접대니 잡혀가 가지고 뭐 무혐의로 표현하긴 하지만서도 현재로서 그런 뭔가 YG 관련된 그런 대표직에서 사임을 하셨죠 했는데 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옛날에 그 양현석 대표가 힐링캠프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러우시죠 이렇게 얘기해서 돈 많으니까 1억 2억도 아니고 몇천억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양현석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근데 저는 여러분이 더 부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뭔가 젊음이 더 부럽다 나한테 이 돈을 다 버리고 젊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YG 주식 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 합쳐갖고 2천억대로 연예계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하는데 근데 일어나저나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지은 사람들을 뭔가 내가 이렇게 폄하해서 끌어내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인생에 뭔가 정말 개X같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딱딱딱딱딱 많았는데 그걸 결국엔 다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일이 터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밟고 지나서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으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생에 있어서 뭔가 어마어마한 성공이 있잖아요 그런 건 역시도 뭔가 정말 운때가 맞는 게 딱딱딱딱딱딱딱 정말로 이게 다 희한하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져서 스노우볼이 밑도 끝도 없이 굴러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큰 성공의 이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때라는 게 맞아서 이루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본인의 능력이 얼만큼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지만 정말로 본인의 능력이 별로 없는데도 한방에 뜨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경규씨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안 돌아간다고 자기는 안 돌아간다고 젊음으로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이유인즉슨 이만큼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따지고 보면 경규형이 보면 나머지 보면 굉장히 냉철하게 얘기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경규형이 진짜 냉정하고 하드코어하게 딱딱딱 뭔가 이렇게 탁딱 던지는 그 하나가 진짜 딱 날카로울 때가 많은데 저는 경규형이 말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게 그리고 참 되게 아이러니컬한 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양현석씨와 이경규씨의 성공을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양현석씨의 성공이 더 크지만서도 근데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정말로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자기 탁월한 능력 때문에 컸다 롱런했다고 말한 건 경규형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정작 경규형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들이죠 물론 정말로 생애 마지막에 왔을 때 산소호흡기 딱 다 뽑고 이제 틀리 딱 빠지고 이제 자지도 제대로 안 서고 그때가 되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 당연히 다 바꾸겠지만서도 지금 현재 양현석씨는 나이가 50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살이지? 일단 이건 나중에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돈을 이렇게 다 버리고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겠지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돈도 이제 1억, 2억이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 100억을 보나 101억을 보나 무슨 차이가 있을 거야 자기는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사실 돌아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정말로 큰 성공이면 그런 운때가 있어갖고 정말로 다시 양현석씨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난 그건 아니라고 보니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들이죠 한때 YG 매출의 80% 이상을 빅뱅 혼자 다 먹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상 이게 뭔가 빅뱅이 YG를 먹여 살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더라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YG를 양현석이 키웠나라고 보면 YG 지분이 사실 나는 양현석보다 테디가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테디도 그걸 잘 찍잖아 그래서 방금 뚜두뚜두 그러고 뚜두뚜두 노래 되게 잘 찍잖아 테디가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작됐던 스노우볼의 시발점으로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이제 지용이를 못 만났어 빅뱅이의 권중을 못 만났을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 지금 이제 3사 메이저 3사라고 하면 JYP YG SM인데 이 3대 메이저를 제외하고 거의 대한민국 거의 최근 20년 동안에 가장 큰 기획사가 어디에요? 가장 큰 기획사 20년 동안 이 3대 기획사 제외하고 로엔이란 말이야 로엔 먹여살린 게 누구야? 아이유가 먹여살렸잖아 당시에 아이유 JYP 오디션 떨어졌었단 말이야 그걸 누가 발굴했어? 최갑원 대표가 딱 뽑았잖아 그거를 그때 뽑은 것도 옆에 거미가 있었어 아이유가 당시에 김범수 노래 거미를 조회하고 거미가 부르면 보고 싶다를 그걸 자기가 어렌지 했나? 그렇게 해서 불렀는데 그때 그 거미가 보고 야 쟤 되겠다 싶었고 최갑원 대표도 보면서 야 쟤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빵 터진 거란 말이야 JYP는 그걸 놓쳤고 그리고 그 전에도 아이유는 오디션에 20번 정도 탈락을 했다고 해요 아무도 그런 아이유의 가능성을 못 알아본 거였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뭔가 아까 말했던 뭔가 YG의 맨 처음에 먹여살렸던 YG의 소년가장이었던 빅뱅이 G-Dragon이 누군가한테 먼저 발탁됐을 수도 있단 말이야 G-Dragon의 그 재능을 누군가 먼저 봤을 수도 있어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안에 뭐 이게 G-Dragon이 이제 앨범을 맨 처음에 처음 냈잖아 빅뱅으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먹고는 살았겠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YG의 성공 이면에는 가속화된 스노블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양윤석이 개인 능력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큰 운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뭔가 진짜 양윤석의 성공을 끌어내려고 폄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공 밑에는 그 운이라는 요소가 필요충분 조건을 꼭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뭔가 엄청난 성공의 이면을 보면 좀 약간 얼척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남들과 다를 필요도 없어 그냥 누구보다 빠르면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내가 봤을 때 누구보다 빨랐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가 뭐냐면 걔네가 있지 배달의 민족 배민이 그래 배민이 그냥 내 맨날 치킨 시켜 먹는데 배달 오프를 그냥 빨리 만든 거란 말이야 물론 요기오니 뭐니 여러 경쟁 회사가 있었지만 근데 그냥 가장 빨랐던 게 이게 엄청난 큰 요인이거든요 이걸로 또 가장 빠르게 빨아먹은 게 누구냐면 카카오죠 카카오 스마트폰 맨 처음 나오고 난 다음에 카카오톡 이거 하나 가장 빨리 만들어가지고 실상은 보면 사람들이 써보면 그 라인이 더 좋다고 해요 이게 뭔가 음성통화에도 라인 기능이 더 좋고 전파도 더 좋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국 사람은 라인 안 쓰잖아요 왜 카카오가 제일 먼저 빠르게 보급이 됐기 때문에 다 카카오를 쓰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뭔가 누구보다 빠른 것들이 경쟁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보람TV도 그랬잖아 그냥 보람이가 짜왕 하나 쳐먹으면 그게 돈이 몇 억씩 빡빡빡 들어오는 그것도 빨리 했기 때문이란 말이야 지금 애들을 막 데리고 와서 짝 먹기 해봐야 사람들이 바지는 안 본단 말이야 보람이가 먹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인면에는 그냥 보람이 애비가 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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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가 안 쳤는데 아버님이 아버님이 그냥 빨리 그런 씨앗에 뿌려놨기 때문에 그냥 틀어주는 거란 말이야 내 친구도 보면 보람TV 틀어준데 그냥 애들 틀어주면 애들이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걸 전 세계에서 보잖아 보람TV 보는 애들이 뭐라 할 거야 중동 꼬마가 뭐라 할 거야 그냥 틀어주면 애들이 보니까 그냥 중동 아저씨들도 똑같단 말이야 아빠는 다 똑같단 말이야 보람이 짝 먹는 거 보렴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전 지구에게 원교육을 쏴주는 거지 보람이한테 보람TV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 이면에 결국엔 누구다 빠른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 그냥 뭐 하나 그냥 빡 얻어 걸려서 성공한 경우도 있단 말이야 빡 하나 터져가지고 대표적으로 라디오 애드 크립 봐봐 라디오 애드 크립 하나로 평생을 먹고 살아 그 곡 하나로 크립 노래 하나 때문에 그리고 장범조 벚꽃 엔딩 하나로 몇 십억을 땡겼냐고 장범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좀 야 천재의 스티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곡을 잘 쓰니까 가사 쓰는 걸 귀찮아서 그렇지 그렇진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런 뭔가 인생의 성공에는 한방이라던가 운때라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 얻어 걸려서 이게 한방으로 딱 해결된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들이죠 그게 엄청나게 자기 스펙이 좋아서 그게 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빡빡빡빡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나 생각하니까 그거 그거 때문인 것 같아 마치 그때 양현석씨가 나는 다시 젊음을 산다고 해도 다시 이만큼 성공할 수 있어 언제든지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태도가 뭔가 좀 내 개인적으로 오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오만하다고 내가 오만하다고 말하면 내깐 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가 말하면 되게 웃기다 진짜 근데도 저도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제가 한 번씩 내가 유튜브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만달인데 내가 유튜브를 만약에 1년만 더 늦게 시작을 했으면 똑같은 인풋 대비 지금은 이만도 분명히 못 나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난 사실 그렇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뭐 여튼 이런 관점에서 그냥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 경규 형이 말한 것처럼 잘된다 보장이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정말 뭔가 인생의 어마어마한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결정된 경우가 있어 물론 그런 것들을 잡는 것도 실력이라면 실력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근데 뭐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엄청난 성공 밑에는 그 운때라는 게 오기 때문에 그 운때라는 게 운때문에 잡은 걸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도 되게 겸손한 것 같아 겸손한 것 같고 그게 운이 아니라 자기 능력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거만해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관점에서 양현석이라는 사람은 내가 뭔가 이때까지 계속 봤던 케이팝 스타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뭔가 좀 그래 좀 거리가 좀 멀더라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간상은 아니었는데 그냥 이참에 그냥 한번 물어나 뜯자 지금 옛날에는 못 물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이래저래 혐의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이때는 뭐 이렇게 뜯어도 뭐 이게 뭐 별로 그런 거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런 거 모든 성공이 운때 온다 이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성실하게 인생의 기본 성실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성실하게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런 양현석처럼 의리의리한 부자는 절대로 못 되지 근데 그중에 걸린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못 될 모든 확률이 크지만서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나름 지역 유지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누구나 성실하다면 지역 유지까지는 진짜 노력을 하다 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이제 남자는 근성이다 근성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좋은 결과 그래도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확실하게 작은 부자까지는 갈 수 있다 요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나 없나 모르겠다 일단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한번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내가 얘기해놓고 되게 웃기는데 이게 절대로 제가 이제 뭔가 그 양현석 씨의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게 질투하고 배아파서 끌어내리는 게 아닌데 아니 그 사람이 나랑 케이파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내가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 그 태도가 그냥 좀 내가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나는 언제든지 이만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내가 봤을 때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공 밑에는 그런 여러 가지 운때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